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6개월이 넘었을 때 서서히 어항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편은 2탄인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항 운영에서 물성치가 중요한 이유는 높고 낮음이 아닌 스윙이잖아요 근데 스윙은 단순 물성치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스윙이 없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 어항을 시작하면 각종 장비를 가동시키는데 조명, 수류모터, 스키머, 리턴모터, 수원 컨트롤이 기본이고 여기에 선택지로 자동 양말 필터라던가 리액터 같은 걸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죠 각 장비별 제어 방법은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 이번 편은 관리이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물성치와 동일하게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한다면 한 가지만 변경을 하고 2주 정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겠죠 조명 광량을 바꾼 상태에서 수류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어항이 점점 망해가거나 반대로 점점 좋아지거나 했을 때 어떤 이유로 발생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다소 마음이 급하더라도 한 가지만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스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작 손가락 몇 번으로 컨트롤 했겠지만 어항에서는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면 좋고요 장비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모든 산호를 촬영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 산호 몇 개 정도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2주 후에 보았을 때 미세한 변화도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미세한 변화일 때 체크해야 정상으로 돌리기 쉽겠죠 안 좋은 쪽으로 가석이 붙으면 붙을수록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미리미리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리퍼들에게 장비란 늘 목마름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가격대가 높은 장비를 보고 아 저거는 너무 사치다 라고 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싼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어항이 안 된다 라고 나름 본인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중복으로 업글을 하게 되죠 만약 업글을 하게 되면 꼭 이전에 사용했던 장비의 스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수류 모터가 시간당 300리터인데 업골 이후에 수류 모터가 뭐 시간당 100리터이든 500리터든 변화가 생겼다면 모든 산호는 다시 적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전에 사용했던 장비의 스펙을 기억하고 가급적 비슷한 사양으로 우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해수 어항의 가장 기본인 조명 수류 모터 스키머 리턴 모터는 기본인 만큼 장비 변경을 하게 되면 영향력 역시 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겠죠 진화병원 편을 포함해서 6개월이라는 마의 기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은 물잡이의 기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암모니아를 넣고 지루와 박테리를 투입해서 약 일주일간 물잡이 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행했던 물잡이는 사실 작은 수준에 불과하겠죠 암모니아 10을 넣어서 물잡이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첨가제를 도징하고 물고기를 봉달하면서 이전에 넣었던 암모니아의 10이 아니라 20, 50 많게는 100까지 넣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뉴트리언티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어항이 안정화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물의 숙성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 답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즉 관심이 떨어지면 당연히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관리가 소홀해지만 그만큼 봉달을 안 하거나 도징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어항의 인풋은 단순 물고기 먹이만 있고 아웃풋 역시 지속적인 스키머 배출하고 가끔 생각나서 교체해주는 양말 필터가 전부겠죠 즉 인풋하고 아웃풋이 점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입량이 그러면은 수평을 언젠가는 이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항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어항에 좋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항의 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충수통으로 지속적으로 수돗물이 보충이 된다면 좀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방금 얘기한 대로 관심이 떨어져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반대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측정한다면 항상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 6개월 전보다 더욱 더 안정화가 되겠죠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웬만한 뉴트런트 수행이 없더라도 무리없이 버텨냅니다 무리없이 버티다 보니까 산호랑 물고기는 늘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어쩌다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스케줄대로 도징을 하다가 바쁘거나 관심이 다소 떨어져서 도징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유용합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관심을 계속 끄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물잡이의 기간인데요 길게 보면 1년간의 물잡이를 거치면서 어항이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는 1년을 그냥 물잡이로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1년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 방식에 라이브 샌드랑 라이브락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소득은 있겠죠 하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진 않으니까 어항에 별도로 인풋이 없어서 1년이 지나가면 박테리아는 계속 휴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주일 물잡이 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이나 길게 보면 2개월 정도의 물잡이가 완료되고 물고기와 산호를 투입하고 여기서부터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관리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즉흥적인 감성 도징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어쩌다 한 번의 도징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된다면 결국 데미지가 쌓이게 되고 어떤 계기로 어항은 망가지기 때문에 감성 도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어항이 그럭저럭 아니면 뭐 그냥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첨가지 사서 도징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는 매우 좋은 첨가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봉달을 하더라도 일정 텀을 두고 봉달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이쁜 산호랑 물고기가 수족관이 있으니까 모두 데려오고 싶지만 이때만큼은 절제를 해야 되고 섣부른 행동으로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전멸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지만 뭐 하지 말라 절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미생활인지 정신수양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봉달의 재미랑 도징의 재미는 해수 취미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수의 또 다른 재미는 봉달 전 레이아웃의 구성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또 다른 재미 중 하나이고요 세팅 역시 큰 재미 중 하나이니까 봉달 전에 나름 즐거운 고민을 해보면서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